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편지 여섯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복음편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말씀의 가장 기본과 기초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들어왔던 복음의 메시지고요. 또 복음편지는 또 기초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남한 장군이 계집종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그 문드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답을 줄 것이고 확신 없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고 또 종교생활했던 자들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복음편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편지를 들고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또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증거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포럼을 좀 함께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전제가 부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접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 영접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화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변한 거지. 어떤 축복이 있는 거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 우리의 생김새가 바뀌거나 키가 바뀌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거나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나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갈등을 합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LA 지역에 사역을 갔을 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해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내 경제는 펴지지 않습니까. 다 렌트문화잖아요. 그걸 갚지 못하니까 차도 뺏기게 되고 지금 집도 뺏기게 될 상황인데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안에는요. 물론 육적인 축복도 담겨있지만 바로 근본 문제 해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모양새,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좀 우스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키가 160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좀 키가 크고요. 저희 위에 언니는 키가 170이 넘습니다. 그 모습도 별로 닮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작은 키들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키가 조금이라도 컸으면 컸으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냐. 아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죠. 땅을 기준으로 키를 재면은 155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을 기점으로 해서 재면 저는 170cm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또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얼굴색 좋아졌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 얼굴색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당장 내가 구원받고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 우리의 얼굴색도 바뀌고요. 또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무엇이 변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서론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는 영의신 하나님의 상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태소,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의 영생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사 지금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셨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기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달 사이비 교주들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보면 내가 어떠한 종교를 좀 하나 갖고 있으면 다 각자에게 좀 맞는 종교가 있지 않겠냐 나한테 맞는 종교 하나 특히 해서 내가 열심히 믿다 보면 좋은 곳이라도 내가 가지 않겠냐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구원 얻은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회 64자 6지로 나와있지만 인간의 의인인 누덕이 더러운 옷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해적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해적선에 탄 해적은요. 그 안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절대 나쁜 일은 한 건 아니지만 해적선에 탄 이상 해적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다 해적지를 의외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구원선으로 바꿔 타기 전까지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죄의 삭순 사망이다. 왜 사람들이 영령한 지옥불에 떨어지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구제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수민은 창녀와 거룩한 수녀. 윤리도덕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들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구원은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선을 행하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기생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바로 흰눈과 같이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세 가족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일식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아무튼 일식집이다 보니까 같이 술도 같이 팔게 되겠죠. 교회에서는 전도왕이셨고요. 거의 단위 목사님이 오른팔과 같으셨어요. 집사님이셨지만 거의 장로님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분인데 그렇게 식당을 일식집을 개업하면서 신방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날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술 파는 데라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분은 상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술을 파는 곳이라 내가 그 계엄 예배를 들여주러 올 수 없다. 윤리도덕이라는 관점으로 본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였는데 실족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술, 담배를 해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한 3년 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홍보관리팀에 근무를 하고 영업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금을 전할까 직장 안에 다락방도 열고 여러 가지 가급한 영원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영업사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회색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와서 교회 의자에 장의자에 쭉 뻗어서 잠이 든 거예요. 술 냄새를 풍겼겠죠. 그게 난리가 나서 너 같은 놈은 교회도 오지 말라고 해서 이분이 쫓겨나신 거예요. 제가 보금을 전했을 때 자기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술, 담배가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 오는 자가 구원 받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굉장히 선을 행하고 윤리도덕 쪽으로 퍼펙트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윤리도덕을 떠나서요. 부신자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착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척도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척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가장 바른 사람 가장 똑바로 사는 사람이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일식집에서 술을 판다. 누군가는 그 술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전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당 열심히 내가 예배당 오면 구원 받지 않겠냐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요. 저 어릴 때 항상 저를 전도했던 어떤 분들이 항상 이 얘기하셨어요. 교회 믿으라고 교회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무슬림, 이슬람교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교회 믿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건물은 다니지만 잠자는 친구도 있고 노는 친구도 있고 학교 다닌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듯이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법당하는 것보다는 낫고 성당하는 것보다는 축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기준인 되어질 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교회당.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당만 열심히 다니다가 모속인 되고 정확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 다니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두연장이 나가보면 가장 복음을 대적하고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전두운동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년에 나도 교회 다녀봤다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닌 거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적인 열심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방향에 맞지 않은 열심은요. 오히려 굉장히 복음을 와해시키죠. 바리새인들의 열심 풀공들이 있는 사람들의 열심 무속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상기도 다니고 새벽에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방향에 맞는 열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족 후 우리 10주 훈련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임옥사님께서 세 가족들을 놓고 이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팀상해 주시면서 세 가족들이 여리면 여리면 다 은혜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똑같았어요. 옥사님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믿어볼랍니다. 단임옥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누리세요.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그러다 보면 이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참으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는 거는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명 살리기 위한 열정도 중요하고 복음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방향이 틀린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맞지 않는데 열심히 돌린다고 됩니까? 그 잠을 통해 그 열쇠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열쇠를 갖고 방향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신념, 철학 이걸 확고하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요. 자기 의지에서 자기로부터 출발을 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뭐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정확한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전, 주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우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수를 외우기도 하고 경전을 외우는데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 근보적인 저주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더 깊어지죠.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구원의 척도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척도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척도입니다. 내 느낌도 어떤 내 신념이나 의지도 아닌 것이죠. 공부 못하는 아이도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요. 설교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고요. 교회 들어와서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구원만 빼고 뭐든지 다 행할 수 있거든요. 전에 귀신 들린 잠에 보금성가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르고 뺑뺑 돌고 하니까 와 이 사람 치유됐다고 다 좋아했었어요. 속이는 거였습니다. 보혈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 부르는 순간요. 완전 까부러지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보금성가는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람의 대상이거든요. 보혈 찬양은 예수의 피 십자가의 권능을 찬양할 때 사단은 가장 보혈 찬양 앞에 흑암이 꺾이거든요. 보금성가 할 때는 같이 동실동실 춤을 추고 돌던 그분이 정말 정확한 보금이 선포되고 보혈 찬양 부르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단도 속일 수 있고요.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뀐 거지 라는 어떤 풀신앙이나 갈등은 더 생기지 않겠죠. 반드시 여러분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책임지시고 가는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유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 거죠. 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중에 영접은 어디에 해당이 되어질까요? 당연히 영접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6개월 이상만 돼도요. 이제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가 그겁니다. 우리 세 가족들 보통 이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는요. 갈라데소 2장 20절의 응답입니다. 밥티즈라고 해서요. 이 세례의 원어뜻이 뭐면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진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지른 해종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리도에서 12장 3절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전의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더듬더듬 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귀신이 자기 혀를 딱 붙잡고요. 몸부림을 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셨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접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우상숭배하고 내 실력과 힘으로 살겠다고 했던 내 교만한 것 하나님 부인했던 것 이게 바로 다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누구도 그 성령을 쫓아낼 수 없고요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학벌로 따지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박사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박사라 하더라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저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외국어 하는 것 같다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못 배웠냐? 아니요.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학문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개서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죠. 그래서 무속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귀신의 영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 해요. 내조하십니다. 내조하신다는 건요. 내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왕이 거하는 집이 왕궁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 여러분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름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민.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 성령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정작 준비하진 않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무심히 던진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설교할 때 그걸 잘 많이 느낍니다.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어느 정도로 내가 원고를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나의 메시지로 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강단에 쓰다 보면 제가 준비했던 원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말씀들이 꼭 있습니다. 그 시간 그 해종에게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를 도구삼아 그 말씀을 송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인간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학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한편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이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천점을 얻어야만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의 성수를 늘 해왔습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군요.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99점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을 성교사로 목사로 키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또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도 가도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오 주 예수여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천사가 딩동댕동 하면서 그 천국문을 열어줬다는 예화 제가 랩런트 사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 랩런트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 티켓을 따고 간 거죠. 이 예화는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철저한 한계와 무능을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서 나는 주님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다 합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사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자랑치 못해 에베스 2장 8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상태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룡으로 거듭나는 것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니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태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내들이 공원이거든요. 최고로 여러분 학자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 가진 자가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변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요. 반드시 변화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변화됐습니다. 영적인 호적.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거짓의 합의 마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자식에서 이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죠. 영적인 호적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분이 전에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그쵸? 노예 되었었잖아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것은요. 어떤 세상에 말하는 그런 구속관계가 아니죠. 의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 육,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당장 내가 구원 받고 내 육의 상태 우리의 삶이 변화 안 됐는데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지옥 상태에서 지옥 배경에서 천국 상태로 천국 소속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바뀌었죠. 삶의 인도자가 누구로 바뀌었죠? 전에는 악령 사단이었잖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호적 자체가 아담의 족보였다면 이젠 크리스토의 족보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푸신자 여섯 가지 영적 DNA에서 일곱 가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생명가진자 바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가진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가진자를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인들 돌아오신 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무속인들 이 귀신의 세계의 특징은요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써요. 그러나 정말 점점 영빨 떨어지고 병들면 처절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실제로 그 무당들의 대부라고 불렸던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분이 찰리김이라고 해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문제가 오고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고 내려와서 결국은 무당대학을 세우죠. 무당대학을 세우면서 이 무당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로 떠오르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속인의 길을 쭉 가고 귀신을 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신당에 구렁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암만 기도해도 구렁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그 음성이 모였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고 바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셨어요. 그냥 성령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귀신의 세계에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면 내 몸이 아프고 그 길을 안 가면 내 자식들 가족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건데 사랑한다라는 걸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한 번 택정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냐 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여러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래서 나는 예수 못 믿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럼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세상과 단절돼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기독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정말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강아리처럼 변해버리고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달콤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신자 여섯 가지 현장 속으로 다시 역파송돼서 그 현장을 사이 하나님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치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이 약물 실제로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 공부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몸의 피를 몇 번을 바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피를 몇 번을 바꿔도요. 마약 중독에 있는 분들은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혹시 부모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까? 어릴 때 잠시만 우리가 미야만 돼도요.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도 어릴 때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어머니 시장 가니까 뒤따라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딸이 따라오는 죄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한 열흘 만에 돌아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돌아올 거라고 상상 못할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더 험한 세상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술집 아가씨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귀엽고 예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열흘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열흘 만에 왔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 립스틱으로요. 빨갛게 입술 바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술집 언니랑 있으면서 열흘 동안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부모를 잊어버렸던 기억도 트라우마로 남고요. 잠시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그 잔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각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약 의료진들 보조수단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듯이 우리는요 물고기가 좋은 물을 일단 물속으로 들어와야지 먹고 살수는 환경이 다 열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이 기쁘면 마음의 기쁨이 뼈의 양양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치유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단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포금을 내 기준으로 오해하고 늘 문제 앞에 갈등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이 특징이요. 구원관이 엉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요.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더 존귀한 영적 VIP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동차, 자전거,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 이런 이동수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진구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이 앞으로 가야 될 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오는 지하철과 충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믿음의 전진입니다. 저는 작년보다 믿음이 별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퇴보했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은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신자에서 기존신자로 집사로 건사로 안심사로 장로로 계속해서 우리가요. 직분도 받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생명력을 누리시고 정말 이 복음의 안에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전에는 교회에 갈까 말까 이거 갈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문 앞에 내가 저를 할까 말까 언제나 이런 갈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갈등이 예수 안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가치 있는 갈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문제를 맡긴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맡기다의 원어의 뜻이 뭐면요 굴려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 꾸러미를 그대로 짊어지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 굴려보내세요. 작성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공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공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예배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거야? 절대 그런 분들은 성공할 일도 없고요.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성공의 키를 딱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문 같이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게 하옵소서 올바른 구원관이 뿌리 내리며 예배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 만남의 핵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잘못된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는 것? 예배당에 열심히 등록해서 다니는 것? 열심히 뭔가 믿어보는 것? 내 신념, 철학, 경전, 주문? 아닙니다. 정확한 구원관은요. 그럼 올바른 구원관은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속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영증인 호적이 또 여러분의 신분이 또 여러분의 영육의 상태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언약적 복음적인 답을 얻고 말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